이제 된다. 나 못살아. 지영이 지영이 아들 안녕.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우리 자고 녹먹에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닭 봤나 지영아? 닭 대가리만 봤어? 얘들도 물 좀 주고 가야되겠다. 그치? 어. 여기 저 많이 심어놨어요. 이거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이 지금 엄청 잘 자르고 있죠? 그래도 이따만큼 크고 있어요. 저기는 더덕도 있고 파도 있고 시금치는 벌써 씨앗이 올라오네. 이 꽃은 이 나무는 그거예요. 해당화. 해당화 꽃인데 작년에 선물받아서 심어놓은 꽃인데 나무인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얘도 야생한데 이름 모르겠어요. 예쁘죠? 예쁘게 피어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약 부추 이거는 갖다 잘라서 먹어야 되겠어요. 딸기가 작년에 있었던 게 벌써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원래 심으려고 했는데. 신기하다. 작년에 꽃도 아직까지 있네요. 능수 매화. 이 나무는 능수 매화예요. 이건 야생화. 야생화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우와. 철추꽃 예쁘게 피었죠? 이것도 원래 심었는데 우와 예쁘게 피어있다. 이거는 지금 이름은 모르겠고 이것도 꽃망울이 지금 엄청 맺어있어요. 꽃망울이 어디있지? 보이시죠? 꽃망울이 많이 맺어있어요. 대추나무 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왕대추예요. 얘는 모르겠다. 뭔지. 어? 이거 보이시나요? 다래. 참다래. 우와. 잘 큰다. 작년에 심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참다래나무. 여자에게 좋다는 석류나무도 우와. 작년에는 이렇게 잎사귀 보는 게 힘들었는데 워낙 귀여워라. 잎사귀가 아주 사랑스러워요. 오. 이쁘죠? 그쵸? 지영아 물주고 있어? 네. 물을 안줘서 다 주고 갈라 그래? 잘한다. 일하는 폼이 다른데? 빨리 잘해. 어. 잘해. 잘해. 물주는 방법부터 다르다. 오. 잘하는데? 나 원래 잘해. 신발 버려. 지영아. 어? 아들 신발에 물 다 묻은 거 아냐? 저쪽으로 가있어. 저쪽으로 가있어. 저쪽으로 가있어. 고쳐야지. 많이 줘요. 오. 지영이 일 잘해요. 고쳐. 제 방에 스페너 분은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지영아 여기에 이거 봐 이거 약 차야 되겠다 어 이게 매실? 이따만큼 달려가 있는데 어 이거 살구야 살구 살구 아니고 매실이라니 살구라니까 매실은 안 심었어 어 살구 어 살구 열매 많이 작년에 딱 한 개 달렸었는데 이거는 복숭아예요 원래는 복숭아도 먹을 수가 있겠고 근데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어떻게 치지? 부추도 있고 이건 자두나문데 어머 자두도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우와 오 신기해라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나무는 뭐지? 복분자 뭐하고 언니가 심어 놓고 간건데 지금 잘 번지고 있어요 언니 언니 진짜 부지런해 5시 돼서 와요? 5시 돼서 와요? 5시 돼서 와요? 5시 돼서 와요? 우와 사나기 나고 있네 호 이거는 더더기예요 더더기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더더기 나고 있어 지영아 물 다 줬어? 그거는 복숭아야 수고했어 이건 사과나무 원래 심었는건데 이거는 사과나문데 봐라 이렇게 잎사귀가 났어 벌써 와 여기도 꽃이 피어있어요 이것도 원래 심은건데 얘는 꽃이 안피네 이필이가 심은거 어딨어? 이필이가 심은거? 이필이가 심은거? 보여줄게 이거 나무 이름 뭐지 지영아? 이거 심은거야 이필이 어 나도 이름 모르겠다 그리고 요거 이필이가 두나무 요거 심은거 이필아 어떻게 심어가지고 한개는 잎사귀가 안나노? 빨리와서 물좀 줘라 흐흐흐 물좀 줘야겠다 물좀 줘야겠다 어떻게 물 알겠어? 어 야 배 겨울 물이 흐르나? 물이 조금 흐르네 저기 저기에서 그래도 우리 애들 오면 고기 잡아 손자들 오면 물이 정말 깨끗하잖아 여기 다 썰기도 있어 여기도 꽃이 피어있다 심은거 마다 다 꽃은 다 피었다 원래 저거는 장미꽃이야 원래 저것도 장미꽃이 피겠지 여기도 이거는 지영아 이거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부러졌어 그냥 심은한데 이렇게 자랐어 이거는 꽃 사과가 된다 하더라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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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영아 여기 봐라 여기 도라지 이따만큼 있는데 어머 이건 이거는 괜찮지 도라지 꽃이 지었다 이거 꽃이 그거 작년에 건데 그래 두면 씨앗이 또 떨어져서 나겠지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게 봐 엄청 많아 그치 와 잘 컸는데 도라지 도라지꽃 올려서 참 이쁘겠다 이거는 호두나무 이제 잘 자라고 있을거야 이건 솔이다 솔 부추야 이건 솔이 아니고 솔이 뭐야 우린 솔이라 그래 부추를 그래 우린 솔 솔 솔 솔이라 그래 솔 처음 익산은 솔이 나오고 처음 들어 이거는 부추 나오고 어 그게 다르구나 이름이 다르 이거는 부추 나오고 그래도 봐라 지영아 파도 파도 잘 살았지 봐라 못 준다 이제 우리 저기 가자 박정희 생각 지영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가야지 내 문장 구고 올게 사랑하는 유치님들 좋은 하루에요 사랑합니다 지영아 안녕해 인사해 안녕 지영이 아들도 안녕 또 봐요 잘 부탁드려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